총각이네. 안녕하세요. 총각 아닌데. 아니, 이사 들어올 때 그 집에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? 아이고, 신혼부부구나, 신혼부부. 그새 결혼을 한 거야? 네. 제가 이 사람 아내거든요. 어머, 어머. 참 좋을 때네, 좋을 때야. 좋아요. 아까 그 아주머니. 동네에서 그런 분 하나 딱 알게 되면 다음날 1층 편의점 알바까지 싹. 그래서? 1층 총각이 아주 어마무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다더라. 우리 이제 신혼부부인 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나? 왜 공식 선언이지? 한창 좋을 때에는 신혼부부답게. 굴어야지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왜 이런 거니까요? 아니, 아, 어떡해. 감사합니다.